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이것, 우리가 잘 챙겨 먹지 않으면 피부가 빨리 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바로 무엇일까요? 매일 먹어야 하는 이것,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이것, 그것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 좀 뜻밖이시죠?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은 근육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근육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이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와 함께 또 다른 증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라든가 또 우울한 증상들도 단백질이 부족함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함께 또 똑똑하게 단백질 섭취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피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사실 피부가 제대로 잘 유지가 되려면 진피층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콜라겐, 그 다음에 엘라스틴.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진피층에 있으면서 젊음을 유지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피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그 원료가 여러가지 아미노산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종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아미노산들을 잘 드셔야 되는데 이 아미노산을 어떻게 먹느냐? 결국은 단백질 섭취를 잘하면 그것이 몸속에서 분해가 되면서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됩니다. 들어온 아미노산들이 각각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다시 흡수하게 되면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을 만들 때도 그렇고 엘라스틴을 만들 때도 그렇고 반드시 풍부한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섭취가 되려면 역시 단백질을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과 손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풍부한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머리카락, 건강한 손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근육, 물론 근육에 단백질이 중요하지만 그뿐 아니라 피부에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피곤한 것도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덜 피곤하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단백질 식사를 잘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유지의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산수화물 유지의 식사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가 잘 생기기 때문에 쉽게 피로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몸에서 자꾸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또 다시 부신 호르몬을 분비시키면서 우리가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활력이 넘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백질 식사를 많이 못하시는 분들은 이 단백질 식사들 대부분 고기도 그렇고 여러 번 콩 종류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함께 들어있는 미네랄들을 함께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입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단백질 식사를 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철분 결핍성 비념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그네슘 같은 아주 중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몸에서 에너지 만드는 데 힘들어지기 때문에 또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은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피부, 피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바로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덜 우울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뇌의 호르몬 중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몸속에서 충분히 작용을 할 때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또 활력이 생기죠. 도파민은요. 우리를 더 부지런하게 만들고 또 더 의욕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죠. 정말 중요한 호르몬들의 원료가 다 아미노산이라는 겁니다. 아미노산 중에서도 세로토닌은 트리프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세로토닌이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은요.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변화를 거치면서 도파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가 되는 음식들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이런 원료도 역시 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런 원료를 보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근육뿐만이 아니라 세 가지 말씀드렸죠.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피로감을 떨어주고 그 다음에 우울감도 줄여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똑똑하게 단백질 섭취하는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 이거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몸무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보통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하면 1kg당 한 1g 정도 70kg면 70g 60kg이면 60g 이 정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무게에 따라서 만약에 내 몸무게가 70kg 다르면 하루에 70g 정도를 단백질 섭취하시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70g이라고 생각해서 고기 70g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음식 속에 고기 속에 단백질 함량이 100%가 아니죠.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서 드셔야 되는데 일단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계란의 경우에는요. 100g당 약 13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경우는 100g당 한 25에서 30g 정도 사이에 그러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g의 단백질을 드시려면 고기를 드시려면 거기에 한 3배 이상 그렇죠. 그래서 한 210g 이상의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계란보다 고기 종류가 좀 더 단백질 함량이 높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식물성 단백질의 복오라고 알려져 있는 콩. 콩은요. 상당히 높습니다. 100g당 약 3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콩을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의 그 섭취 음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100g을 한꺼번에 콩을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100g, 200g 충분히 쉽게 드실 수가 있는데 콩으로만 100g, 200g 드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드시면서 고기와 같이 섞어서 드시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뭐냐면 분산해서 먹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70g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소호기를 한꺼번에 한 250g 정도를 먹으면 되겠죠. 근데 한 번에 먹는 것보다 이것을 몇 끼마다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에서요. 한꺼번에 들어온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한 번에 20 내지 30g 정도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g 정도를 드시려면 이것을 좀 나눠가지고 3끼 정도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해서 좀 단백질을 더 많이 먹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 공급이 충분해야 근육이 운동을 하면서 좀 파괴됐던 약간의 미세 손상들이 있거든요. 근육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근육을 복구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언제 먹느냐. 운동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 공급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함정을 조금 더 늘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1kg당 아까 권장량이 1g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약 1.5g까지도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좀 넉넉하게 단백질을 운동한 1시간 이내에 섭취하시면 근육을 복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매일 우리가 먹어야 하는 바로 이 단백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근육뿐만이 아니라 피로해지고 우울해지고 피부 노화도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똑똑하게 먹는 단백질 섭취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단백질 섭취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